국민 여러분, 정의당에 대해서 주신 기대만큼 답을 잘 못 드려서 실망도 많이 하셨던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의당의 존재 이유, 거대 양당이 보살피지 않는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,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, 그 사람들 곁에서 힘이 돼주는 정의당으로 다시 또 거듭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책짓질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정의당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.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